자, 미역을 하시는 분들만 저 따라오실게요. 그래 볼게요. 진짜 많다. 어머, 포니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포니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잘 어울려. 너무 귀여워. 우리는 귀엽다 안 해줘요. 나도 리본이 달려있구나. 나는요. 상지 귀여워. 침부터 닦고 얘기해 일단. 어? 그런데 코가 없네? 코 대신 침 흘려요. 아 맞네. 저 코다니까 코에 왕정 생겼다 그래가지고 놀러가지고. 왕정 귀여워. 오늘 근데 오늘 최고는 사기님 같아요. 사기는 레전드다 진짜. 어떡해 진짜. 사기님 나야 잘게 보지래요. 어때요? 사기님은 리본 뒤로 냈네요? 그 저거 같지 않아요? 아. 메이플. 리본디지? 어이 메이플. 어이 메이플. 아이차. 아 오늘 태산건설 디즈니랜드 콘서트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기가 또을래. 저렇게만 원했던もの. 존경 된다. 아isa. 어이 메이플. 아이まぁ이 클럽. 지금의 내고. 목사장. 아이 bureauc 건 spacious.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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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없으면 크리스마스에 꼭 나오라고 어쩔 수 없이 나온 패턴이라고 하고요. 너무 이렇게 나간 거 아니라는 여자친구.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긴장을 해서. Even the sun and the rain, they got the odds of the way. We got the spirit, you got to hear it under the sea. 용감님 너무 좋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입주민설명회를 들으실 분들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다시 한 번 콘서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디즈니랜드 입주 설명회를 하게 된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캬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부지 계획 이게 이제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번호 순으로 이렇게 두 역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에게 맞는 테마로 이제 건축을 해주셔야 돼요. 부에게 테마에 맞지 않는 건축을 하실 경우 본인이 지은 건축물 앞 의자에 앉아서 저희 직원들이 건물을 부수는 광경 그리고 본인도 갑자기 곡괭이를 들고 자기 건물 깨기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기님 나와서 뽑아주세요. 저는 2번 가겠습니다. 너 안 돼도 내 나랑 잘 맞게 돼. 아 이미 알겠는데 말 안 해도 알 거 같은데요. 말 안 해도 알 거 같은데요. 입구 가깝고 네 네 두 번째 2번 분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몇 호 입주하시겠어요? 저 어 어 203번이요. 203번이요. 아 203번이요. 아 자 203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많이 많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준비하신 분들 군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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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키보드랑 마우스 움직이지 마세요. 오케이. 글로 올라가고 전 어디로 갈까요? 자리실이 어디로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상상 오빠는 여기 너무 잘 보이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잘 보여야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다 가만히 있어. 이제 다 가만히 있어. 여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나 사진 안 찍어 먹고 있어. 나도 껴줘. 춘향아 와. 춘향아 와. 춘향이 오세요. 춘향이 오세요. 옆에 앉아요. 오른쪽 오른쪽에 앉으시면 돼요. 빨리 칫ocks사 customers 좋아? 춘향아 와. 기나리고 있어. 하나 둘 셋 바꾼다. 하나 둘 셋 끝 queda다. ijuana 음라 APP. 신비 그 성 앞에. 무대 무대 무대. 섭연장? 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여기 섭연구역 없어요 아 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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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마일채팅 디즈니마일채팅 잠시와 너무 잘 찍으셨는데 아 여기도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오 와 실제 예쁘다 이건 뭐야 멋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인공고처럼 찍었어 나 이거 다 다운받아 사진 다 사줘야지 사진 너무 이뻐요 최고예요 야경보소 진짜 예쁘다 와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니까 근데 옆을 보면 안 돼 제발 아니 저거 뭐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거 꽃피닝으로 만든건데 뭐 뭐 만들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리코더 아닌? 관지의 제왕 약간 정승 아래쪽 같기도 하고 다음에 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응 더 정확하게 단소 같기도 하고 단소 그거 아니에요? 대포라고 생각했는데 과자 중에 통크? 통크 진짜 오랜만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건 왜 왜 시가라고 저게 설마 담배라 뭐야 에이 설마 담배라 담배라 자인님이 담배는 좀 어 아기사기야 근데 무슨말이니 아니 건전인가 혹시? 건전 건전이기도 아기사기 진짜 담배로 보인다 아 너가 그렇게 말하기도 듣고 있잖아 진짜 아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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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사기